버터를 산채로 구울 거야? 네? 구워! 눈알 움직여! 집게가 엄청 커. 그러니까. 몇 킬로라고? 2킬로. 아니 그럼 버터를 산채로 구울 거야? 네? 죽여야지! 네. 이제 뒤집은 다음에 이빨 쪽을 꼭 찔러야 돼. 그래서 꼭 찌르면 죽어. 됐어. 아니 투명한 게 피야? 응. 여기다 달아 놓으려고? 랍스터 끓인 버터에다가 끓여버리자. 조개 술찜 같은 느낌으로. 까고 까고! 불서질까? 응. 할머니 그것은 욕 rais인데 traffic, 흡하 찾기 Juliet, 눈복 posiblemente 남자die, 맞아. 꼬리를 펼치고 싶은데 꺼라가 왜 저렇지? 집게를 살짝 뺄자. 반신 육하는 랍스타가 아는데요? 마수 wy sekali 조심해 고! 밑에는 쪄지고, 위에는 버터로 차코티 아니지, 원래 이거 뒤집어서 쪄야돼 아 간다! 가자! 요거야 아, 또 짱! 진짜 생각해보면, 버터구이는 있는데 버터찜은 없어 그니까 그치? 25분 아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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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버터향이랑 개찜 냄새랑 섞였어 뜸을 한 3분만 들였다가 뜸을? 고춧가루 고춧가루 진짜 이것이 버터찜 냄새 뒤집어 집게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? 그니까 나랑 손이 똑같아 이거 아니 진짜 진해 이 색깔이 조개 싹 다 때려놓고 마늘 넣고 소스 이럴땀 소스 고춧가루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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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소스 파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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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자야! 가운데 이렇게 가르라고? 응! 오! 조금 뜨거운 것 같은데? 오! 우와! 오! 치러 벌었다! 치렀다! 왜? 아니 커서! 뿅! 이게 뭐 기계야? 집게를 굳이 불괄키로 봐! 시끼들! 치킨 모양 그대로야! 그러니까 이걸 원했어 내가! 한 발 더 해야 돼! 한 발 더 해야 돼! 가자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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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ed 오!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